방송이라고 보면 되고 우린 벌칙 여기가 진짜야! 여기가 진짜야! 우리 진짜 리얼 중요한 건 이렇게 둘이 있는 것도 어색한데 우리 보는 거 너무 어색해 와 진짜 어색하다 내가 봐도 어색하다 투샷을 보는 거 너무 어색해 눈 좀 마주쳤어! 아니 왜냐면 우리는 진짜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거 한번 해보자 이구동성 같은 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해볼게 탕수육 깜풍기 제가 하나, 둘, 셋 깜풍기 아 이거 진짜 짜장면 짬뽀 하나, 둘, 셋 짜장면 진짜 어떻게 이게 달라? 김치찌개, 된장찌개 하나, 둘, 셋 김치찌개 어? 어떻게 이게 달라? 삼겹살, 목살 하나, 둘, 셋 목살 어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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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 왜疼 나와? 오 너무 신기해 자 우리 두 분 좀 어색할 수 있지가 않나? 눈빛! 아시지 마시지! 눈빛! 야 근데 이거 왜 한 거야? 이거 특이 형이 맨날 시키는 거잖아 맨날 시키는 사람에서 아 지금 억울하든다 자 3초! 아니야 이거야! 3초 한 번 하자! 딱 3초! 3초 한 번 하자! 못 보겠어! 아 이거 돼! 못 보겠어! 못 보겠어! 아기 전에 딱 한 번 하자! 딱 3... 야 적당히... 야 3초 만에 해보자 따라할게요! 아 그래도... 출발! 야 3초 만에 해보자! 자 3초 만에 해보자! 아니 이렇게! 자 여러분! 원래 이 눈빛은 먼저 피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! 먼저 피하는 사람이 정해 봐! 먼저 피하는 사람이 정해 봐! 먼저 피하는 사람이 정해 봐! 먼저 피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야! 아니 여러분! 야 이게 무슨 의미야? 이놈아! 오른쪽 왼쪽 리프팅된 거 같은데? 가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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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자 자! 자! 야 이게 무슨 의미야? 자 조용히 해! 자! 먼저 피하시는 분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! 상대를! 뭘 좋아해요? 누가 더 좋아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! 자! 준비! 자! 봉투를 봐주세요! 봉투를 봐주세요! 봉투를 봐주세요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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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? 13년이 뭐야? 거의 20년이지! 연습생까지 치면... 17년 만에 처음이지! 야 이걸... 남자들끼리 눈빛 껴야 되겠다! 누가 해! 자! 13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? 이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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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중에 서로 어떤 사람이 더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지! 자! 하나! 먼저 피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! 자! 하나! 둘! 셋! 셋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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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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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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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 형 부끄러워한다! 아! 아!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우리 단체 채팅방에서 그래도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누는 사람은 이특이 형이랑 희철이 형이야! 그 왠지 알아? 얼굴 안 보고 있어서 그래! 아! 그러면은 둘이서 방 들어가서 둘이 채팅으로만 얘기할 거야! 어! 괜찮다! 둘이 채팅만 할 거야 아마! 일단! 가자! 오케이! 자! 출발하자! 일단! 정리하고 가자! 아! 오케이! 오케이! 아이씨! 화장 다 하고 왔는데 전화 진짜 화장 다 하고 왔는데 잠깐만 우리 스님 와야 돼 왜? 아이씨! 아이씨! 스님이 안 오지?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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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실..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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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른 분이 나가겠어요? 아니 그 최민식 선배님 아니에요? 올드보이인가요? 누구잖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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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드보이야? 누구잖아? 요 군반도 많이 드시고 온 거 같은데 아! 오늘 걱정이 좀 컸죠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너무 잘하니까 도망갈 수 있다며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불편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희철이와 함께 동거를 하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어색해 야 이렇게 차를 탄다고 둘이? 우리 동거였어요라니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 진행하잖아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거 하지 말까? 어 하지마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해 뭐 해보자 우리는 강아지랑 우리 강아지랑 친구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게 다 왔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가는 거는 거의 처음이었을걸요 스케줄 만약에 끝나고 들어가더라도 앞뒤로 앉거나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계속 불편하네요 저런 생각을 저는 늘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모두가 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만났는데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만나고 각자 술 먹지 왜 다 이것만 두들기고 있냐 근데 오늘 스마트폰에 소중함을 하봤습니다 그냥 그냥 어 은혁이다 어 은혁이다 제법 은혁아 아 둘이 시간 보내 왜 이런 걸로 시간 세우려고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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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색한 줄 안 최소 공개할게요 오케이 내가 최소 공개할게요 거기 분위기 어때 그래 그냥 물만 싸우지 말고 둘이 얘기하라니까 우리 안 어색해 아우 보는 것도 창피하다 뭔가 근데 우리보다 너네가 더 어색해 보이는데 우린 되게 편해 지금 어 맞아 우리는 좀 어색해 그치 난 솔직히 지금 일하는 느낌이 좀 안 들고 너한테 빨리 전해봐 우리? 우리 할 거 많아 할 거 많아 진짜로 알았어 연락할게 어 파이팅 어 너도 파이팅 역시 방송 역시 방송 중인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연결해봐요 스님 누구? 미디어 내가 가르친 학생들 노래나 듣고 있자 야 우리 처음 데뷔했을 때 생각난다 딱 그때 11월 6일 날 인기가요였는데 그치? 그치 맞아 이야 난리기하네 그치 공통점 찾는거지 이제 맞아 진짜 사전 녹화 아니고 생방으로 바로 생방에 했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래 다 끝났다 얘네꺼 노래 다 끝났다 얘네꺼 딴고스 빨리 틀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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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우리 1집 때 타이틀곡 트윈스로 할지 아니면 이걸로 할지 회의했었잖아 에로브이 아 에로브이 아 브러스 맞아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깨달은 할 수 없는 이 모습 내 모두가 다 맞춰서 나 너무 많이 너를 몰랐어 너무 많이 너를 몰랐어 나에게 마지막 한 사람 놀아봐 나에게는 처음 모렸던 나에게는 처음 모렸던 내가 처음 쓴 가사다 우리 가사는 아직 들어와? 모르시? 이건 안 들어와 외국 곡이다 이거도 외국 곡이라서 이 밤을 하